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현재 1천건에서 1,4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에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기준을 전국 운영화장시설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을 허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병원의 영안실과 장례식장의 안치실도 보강하여 안치공간을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유공간에 안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향후 사망자 증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의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지자체의 관리가 중요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지자체의 관리식장에서 논의자체인 수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지자체의 조항자와의 비!, 감사합니다.